이거 먹으면 침대에서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더라 해비우 트라이 엔... 대구아들 오사카 오케일로아 오케일로아카 오케일랑구 근데 어디가? 오쿠로 날마켓 야시담 여기 야시담인데 낮은 일반 거리고 저녁 6층부터 9층까지 차량통지하고 야시담을 받습니다 여우 좀 느낌이 있는데? 어? 근데 경찰과 아래받는거에요 여우가 선배 시계 좀 조심하라 카더라 니 근데 뭐 시계나 반지가 생겼나? 아니 됐다고 타자 오기전에 블로그 통해서 보니까 이니셜 팔찌 굉장히 유명하다 하더라고 한 3군데 있다 카더라 우리도 하나 할까? 알았다 알았다 아 아 이게 그 새기는구나 칼을 새기는 거구나 어 린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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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라니? 20 20? 에이 원래 디스칸 원래 디스칸 파카피 파카피 발리오 발리오 이걸로 우리 대그보이즈 채널이랑 우리 모자 스폰 해준 티어리 대그보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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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열 와 제 송글씨보다 훨씬 더 잘 쓰시네요 저는 워낙에 악질이라가지고 기현 와... 요거go 하나 작업하는데 거의 뭐 1분 중 1분은 안걸리는 것 같은데요 상당한 내공의 신념이네요 괴고 글자 위아래 이렇게 데고 gelen 헌 오늘 촬영하러 가는데요 오오오... 설라마샤유 지금 보니까 그림 픽셀하네 아 이거 시장 돌아다녔 했더니 이 꼼꼼꼼하네 뭐 보러 가자 서프리카 네 устрой 뭐죠? 이게 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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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에서 더 오랫동안 이씨 demonsn 요새 pains mania 냄새가 너무 부수한데 1930 물고기 억수로 많이 팔리네 옮기면 우리도 한 번 먹자 두 개? 사람에서 나눠먹는 게 낫지 안 됐나? 혹시 모르니까 말XX 좀 보자 어딨나? 말XX가 원래 그렇게 크다며? 말XX 고기 말XX 가 한 번 볼까? 이보다 뭐 봐라 고기 고기 말XX가 얼마나 굵길래 아니 고기가 아 이거 맞나? 근데 뭘 원하지? 말XX 탈기는 장난이 아닌데 아니, 이거 맞나? 이건 XX 아닌 것 같은데 구야 구야 이게 비프 아 비프? 비프 뭐 뭐 뭐 비프 아 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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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된 조크라고 하네요 아 시루스가 지금 이거 지금 저희는 말XX 잘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도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소고기라고 하죠 소고기 그래 어쨌든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게 마상식으로 말이 안되잖아 아까전에 그 있던 커플분들이 저 애들한테 장난을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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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고기를 말 거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파실 마켓으로 가시면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희는 몸에 좋은 줄 알고 한번 몰랐겠지만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지금 고기는 부드럽고 좋은데 정말 좀 매콤하네 난 좀 맵네 좀 맵고 좀 짜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싼 음식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고기는 진짜 부끄럽네 고기가 진짜 맛있네 삼쿡 들어가는 그 정도 고기실에 육지를 보자 저희가 계속 소라를 찾아 헤맸는데요 지금 다 팔려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 사시는 분한테 저희가 한입만 달라고 지금 쫄라가지고 어 근데 진짜 굉장히 아량이 넓으신 분이네요 여기 저희 한입 둔다고 하셔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라맛까요? 살라맛 그래서 구글에서 먹자니 야 어 살라맛 살라맛 그 발로시랑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식초랑 뿌려가지고 먹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구글에서 먹는 소라의 맛은 어떨까 아 아 아 껍데기 씹은 거 아이가 맛은 어떤데 맛은 어떤데 소라 소라랑 꼽았네 좀 싸다 싸다 이거지 뭐 아까 그 소라 4-5개 해가지고 40회 거니까 뭐 1200원? 1000원? 천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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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직접 여기다 포상하시고 직접 꺼내서 주니까 신기하네 그리고 일단 이게 완전히 굉장히 파퓰라하네 가는 곳마다 매진에 매진 혹시 그 커플분들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결혼 사굴 사굴 терес 아 큰일 아 rock 목소리